오늘 리뷰할 립 제품은 모스의 신상 틴트 에어브리즈 매트 틴트예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공기처럼 가벼운 텍스처와 입술 위로 살랑살랑 부드럽게 퍼지는 발림감을 가진 제품으로 편안한 사용감과 다양한 컬러, 그리고 감각적인 패키지 등으로 이번 시즌 정말 추천드리는 틴트입니다.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모스의 에어브리즈 매트 틴트는 3.6g의 용량, 19,000원의 가격에 총 8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패키지가 정말 감각적이지 않나요? 언뜻 보면 립스틱 같기도 한 독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질반질한 금속 질감에 아래쪽만 반투명한 매트 질감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쉽게 컬러 구분이 가능하고 이 서로 다른 두 질감이 정말 조화로워 보이면서도 예쁘더라고요. 텍스처는 부드럽고 가벼운 벨벳 질감으로 발색 시에는 촉촉하다가 이후 벨벳 질감으로 바뀌며 입술 위에 픽싱되는데 이때 바짝 마르는 느낌이나 건조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분 좋은 편안한 수분감과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꾸덕한 느낌, 끈적한 느낌이 전혀 없고 함유된 파우더가 굉장히 미세해서 무거운 느낌, 입술 주름 사이에 끼이는 현상 등이 전혀 없어서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정말 산뜻해요. 그래서 평소 벨벳, 매트 텍스처 제품 특유의 무거운 느낌, 건조한 느낌 때문에 매트 틴트를 선호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틴트에는 프랑스꽃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이 균형감 있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 전 가볍게 펌핑해서 이 수분과 오일을 섞어준 뒤 발라주시면 더욱더 강한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촉촉한 발림감이고 마르는 느낌이 전혀 없는 틴트라 묻어남이 좀 걱정됐는데 우려와 달리 묻어남은 정말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컬러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컬러는 601 프렌치로즈입니다.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차분한 코랄 로즈 컬러로 베이스 립으로도 단독으로도 사용하기 좋을 컬러예요. 여기서 이 틴트의 장점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바로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형이 촉촉하고 마무리감이 건조함이 없는 벨벳 질감이기 때문에 크림 블러셔처럼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정말 좋고 마무리감이나 제형도 정말 예뻐요. 오늘 리뷰에서도 블러셔를 활용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602 세인트 모브는 로즈 컬러의 모브 컬러를 3스푼 추가한 듯한 컬러로 누구나 쓰기 좋을 뉴트럴 톤의 모브 컬러예요. 모브 컬러감의 비율이 딱 적절한 느낌이라 독특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 세 번째 603 살몬 뉘앙스는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좋을 따스한 살몬 컬러감이에요. 살구 색감과 살몬 색감의 비율이 적당하게 조합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번째 604 레드 페임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채도 높고 선명한 레드 컬러로 정말 맑고 생생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바르면 얼굴의 형광등을 켠 듯 밝고 화사하게 연출돼요. 평소에 쨍한 레드 립을 좋아하셨다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푸시아 피버는 채도 높은 푸시아 레드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컬러로 톤을 많이 타서 다소 사용하기 어려운 푸시아 컬러에 어떤 피부톤과도 잘 어우러지는 레드 컬러를 추가해 만든 듯한 컬러라 데일리로 쉽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푸시아 컬러감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웜톤 분들께 특히 더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여섯 번째 606 아이달리 코랄은 데일리 립으로 또는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뉴트럴한 오렌지 코랄 MLBB 컬러예요. 따스함이 느껴지면서도 차분해서 FW 시즌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버밀리온 레드는 톤 다운된 토스티브릭 레드 컬러예요. 얇게 바르며 토스티한 노란 색감이 도드라지고 덧바를수록 차분한 브릭 레드 색감이 올라오는데요. 가을 웜톤이시라면 찰떡일 컬러로 브릭 레드 특유의 차분함과 함께 어느 정도 생기도 느껴지는 컬러라 너무 딥한 느낌 없이 데일리로 쉽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클래시 멀버리는 버건디 레드 컬러에 생생한 체리 컬러를 섞어 만들어진 듯한 컬러감으로 얇게 바르면 체리 색감이 도드라지고 덧바를수록 버건디 색감이 올라와요. 생각 외로 많이 딥하거나 무겁지 않은 컬러라 가을 겨울 내내 데일리로 쉽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웜톤 색감보단 쿨한 색감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형광기가 없고 크게 쿨하지 않기 때문에 웜톤 쿨톤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 발색까지 모두 보여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메인 컬러인 푸시아 피버, 버빌리온 레드, 클래시 멀버리 각각의 추천 조합과 함께 그 조합과 잘 어울릴만한 가을 룩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605 푸시아 피버를 활용한 조합인데요. 입술 전체에 601 프렌치 로즈를 발라준 후 그라데이션으로 605 푸시아 피버를 발라봤어요. 쿨한 색감과 함께 유니크한 푸시아 컬러감이 도드라지는 조합이에요. 다음은 607 버밀리온 레드를 활용한 이 조합인데요. 먼저 605 살몬 뉘앙스를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 607 버밀리온 레드를 그라데이션으로 발라봤습니다. 따뜻하면서도 FW 시즌에 잘 어울리는 차분하고 딥한 색감이라 요즘 시기에 활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이 룩 위에 아우터로 코트나 자켓료를 입어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08 클래시 멀버리를 활용한 입조합이에요. 602 세인트 모브를 베이스로 608 클래시 멀버리를 포인트로 발라봤는데요. 적당히 딥하면서도 힙한 느낌이라 FW 시즌 레더 아이템들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리뷰도 다 끝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춥고 건조한 FW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갑자기 추워진 요즘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기에 부드러우면서도 산뜻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사용하기 좋을 매트 틴트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리뷰한 이 모스 에어브리지 매트 틴트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